안녕하세요. 리얼터 제이입니다. 지금 저는 서머린에 있는 메스알 위치에 나왔습니다. 이곳은 가드 게이덱 커뮤니티인데요. 다른 집들도 조금 적지 않은 가격대가 있는 곳입니다. 톨 브라더스 모델홈 자체를 판매하기 위해서 세 가지 모델을 다 보여드리려고 나왔는데요. 세 가지 모델 전부 다 판매에 나와 있습니다. 현재 랍들은 모두 판매가 완료되었고 두 개의 랍이 남았는데 지금 그 두 개의 랍을 구입을 하신다고 하셔도 클로징까지 약 2년 정도 소요된다고 하네요. 만약에 모델홈을 구입하시면 클로징까지 60일 혹은 90일 정도 소요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. 지금 영상에 보시는 가구들도 다 포함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조경시설, 수영장, 바비큐 시설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. 그래서 내가 집을 어떻게 꾸니까 가구는 어떻게 둘까 이런 고민을 하신 분들께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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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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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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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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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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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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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ng. cab, 안녕. 원하시다면 당연히 에이전티가 필요하시겠죠? 언제든 연락주세요. 제 연락처는 702-624-8185입니다. 이메일을 주셔도 되고요. 문자를 남겨주셔도 됩니다. 제가 간혹 손님들과 함께 이동을 하고 있거나 회의 중일 때는 전화를 자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럴 경우에는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잊지 않고 있다가 그날 꼭 연락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리얼터 제이였습니다.